다음 프라우드먼의 파이트 저지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트 저지 점수요. 사실 기대를 하고 왔어요. 프라우드먼의 파이트 저지 점수 왜 한 명만 보여줘. 파이트 저지 보아님은 92점을 주셨습니다. 현대무용적인 요소가 확실히 구성 쪽에 많이 표현이 배치가 돼 있어. 그리고 뭐랄까 안무 자체에 대한 스킬은 막 엄청 높다라는 느낌은 없었어. 그런데 구성을 통해서의 그런 전달력 약간 하나의 작품을 본 것 같은 느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보여주고 싶고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한다는 게 어디까지 하는 게 열심히 인지 한번 보여줍니다.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걸 너무 많이 겪어서 정의의 무대로 가고 싶어요. 연습에 한 번도 안 빠졌으면 하는 애들이 필요하고 이 무대가 그 순간의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오펜의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생각 중이거든. 약간 크럼프 정도 나올 건가. 어 당연하지. 음악 자체가 약간 크럼프가 생각해 나는. 내가 이걸 왜 우편이랑 하려고 했겠어. 제가 메가크루에서 선택한 음원은 다이나믹 듀오의 데스페라도라는 음악입니다. 데스페라도. 언니가 크럼프 막 하시거든. 나는 여기는 되게 기대된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지. 와 자주 나오는 관측이지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가사가 여기 있는 어떤 크루도 건들지 않을 것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저만 할 수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했었고 제일 큰 강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갖지 못한 걸 저는 가졌어요. 뭐니까. 아마 어마무시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뭐 약간 오케르스트라 같은 느낌 나도 나는 괜찮네. 지금 벌써 7시간째. 아까 카페에서부터 이어서 모니카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캐치를 했고 거기에 표현할 수 있는 구성들을 하나씩 계속 만든 거예요. 거의 구성은 제가 다 했고요. 다 같이 짰긴 했는데 한 30% 정도는 안무가들 나눠서 짠 것 같아요. 강한 느낌의 안무들을 짜야 해서 몬스터 우펠의 멤버였던 막내 레클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안무를 좀 구하려고 해요. 5, N, 6, N, 7, 8, N 이렇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겨낼 수 있도록 집중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항상 기적은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올라가자. 그리고 우린 연예인발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편은 진짜 우리 편이야. 연예인 싸움이냐는 거야. 퍼포먼스 싸움이잖아. 우리 댄서가 되자. 좋습니다. 완전 공감. 완전 공감. 완전 공감. 화이트엑스. 호카하인버터랑 우리랑 똑같이 27명이고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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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한 번 두고서 약간 유료받이 연예인 부른 팀이 누구 누구인데? 원투. 쿡. 미키미키 정님. 이영지. 여기 다 계시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댄서들끼리 배틀하는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연예인이랑 싸우고 있는 게 진짜 웃겨. 댄서들끼리 뚫뚫뭉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던가. 여기서도 뒤에 쓰게 생겼어. 애들. 이렇게 직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냥 인기 많으면 짱인 거야. 댄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재풀이듯이 셀럽프리티의 싸움으로 변화하는 게 지금 뭐하는 뜻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점점. 화이트 저지들이 제대로 보시기를 믿어야죠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쉔에 돌고 빵 쓴 다음에 무법자가 되는 안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턴이 엉망이에요. 거기 맘 놓지 마세요. 편해졌다고. 디테일 때문에 밤새웠어요. 디테일 놓쳐가지고 욕먹지 마시고 지금 정확하게 할게요. 딱 101프로로 할 거예요. 사선이어야 되잖아. 이거 일어날 때. 바깥쪽에는 잘 빠졌어. 두 번째 애나 세 번째가 들어간 거야. 계속 안무를 수정해도 안 맞으니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욕먹지 마세요. 하아. 무겁다. 무겁다고. 발만 무거운 게 아니라. 노래보다 느리잖아. 나 너무 속상하잖아. 진짜 이게 와킹이었어. 이렇게 연습했나봐. 내일 누구와야. 진짜 섭섭해. 진짜 섭섭해. 진짜 섭섭해. 진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합이 좀 잘 맞아야 잘 들어가는데 너무 잘 안 되니까. 웃으면서 연습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놓는 리더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누군가를 통솔해서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리더가 그 뒤에 숨은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옷 입어보고 숨을 신어보니까 기운 쫙쫙 빠지지. 그거 그대로 집에 가져가서 입어보고 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1초로 찍을게요.